1. 싱글즈 독자 안녕하세요 싱글즈 독자 여러분 나인우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스타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투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명 나인우의 인스타그램 투어 인터뷰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름은 나인우입니다 본명은 아니지만 활동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감있는 이름입니다 아이디가 천사인우 이게 N 빼고 다 숫자예요 천사는 옛날에 살던 호수고요 인우는 천사랑 숫자니까 뭔가 매칭이 되게 만들다 보니까 E하고 N하고 0, 0을 썼어요 1994년 9월 17일 천여자리고요 출연 작품 많은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역할로 스크린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만들었을 때 초반 게시물에 있던 사진일 거예요 이때가 웹드라마 연남동 패밀리를 찍을 때였는데 제가 찍어달라고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대본 보고 있는 거를 누군가가 찍어서 주셨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하지만 뭔가 이쁘지 않나요? 배경이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줬더라? 아무튼 회사분이 찍어주셨는데 이것도 대본 들고 있는 사진이네 대본을 볼 때 제가 좀 집중하는 편이어서 찍힌 줄도 모르고 대본을 보고 있다가 제가 회사 카페에서 여유롭게 대본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중하는 거를 그냥 좀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제가 하하하 아니 이 사진 저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나왔냐고 딱 봐도 크지 않나요?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큰데 주변에서 160같이 나왔다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한창 사진 찍는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울샷을 누가 찍어보라고 해서 거울샷을 찍는데 이 핸드폰 거꾸로 든 건 제가 또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드를 빼라?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드를 빼고 필터를 빼고 그 어플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필터가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저 동생이랑 누나가 알려줘서 필터를 뺐어요 요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요것이 인터뷰 가기 전에 샵 들렸는데 팁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멋있는 사진을 올려보면 어떨까 해서 멋있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발전이 생겼고요 아니 똑같잖아요 키는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변에서는 이게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드 이게 그리든가? 사실 그리드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스타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여러 조언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형님이 딱 이렇게 그리드를 아마 이때부터였을걸요? 그리드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댓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드를 뺀 사진이 있나요?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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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사진 누가 선정한거죠? 지금 말씀해주실 분? 아아아아 여기 주인공이 계십니다 뭔가 지금 보니까 약간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리드의 매력이 그리드의 매력이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 해줬기 때문에 저도 별 생각 없이 사진이 잘 나왔으니까 올린 건데 그리드가 몇 개 하나 둘 셋 5개나 있네요 그리드는 없겠죠?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우와 오늘 5가 뭐가 있나 봐요 기타 5개요 이거는 제 아이디어였어요 사실 이렇게 있는 게 고민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이 붙여놓은 건 제가 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께서 여기 잘 담아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이쁘게 담아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부상이 심해서 그냥 보관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로 기타 연주를 하려 했는데 감기에 걸렸나 봐요. 그리고 상태의 제일 좋은 친구가 지금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친구가 올 것 같아요. 얘는 줄이 끊어졌고 얘는 다운 튜닝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다운 튜닝을 해놔서 못 치는 상황이고 아무튼 자랑스럽네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색깔도 예쁘고 네 있죠. 자두, 바다, 하나, 기차니 얘가 하향이었나? 얘가 좀 오래돼서 아무튼 이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취미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잘 치든 못 치든 화면 밖에서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한번 올려봤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몇 개씩 올렸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모습에서 누군가가 이쁘게 찍어준 사진을 올려보고 싶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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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그것은 제 뜻이 아니라 팬분들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는 사양하기로. 네, 지금까지 싱글즈와 함께 저의 인스타그램 투어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더 하고 싶은데 준비된 사진들이 이것밖에 없어서 좀 아쉽지만 언젠가 또 해주신다면 저도 기꺼이 성심성의껏 할 의향이 있다는 거 어필하는 거 아니고 농담이고요. 앞으로 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배우 라인으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싱글즈 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ot? why not? 아프리 때.